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어온 제주 4.3평화재단 조례안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도입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주도가 조례 개정 과정에 재단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현희 기자입니다. 제주 4.3평화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 사례를 들며,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으로 반드시 책임 경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4.3 특별법의 근거에 설립된 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재단 이사장과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는 질책에는 제주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들은 오후 논의를 거쳐 논란이 된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재단 운영 원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 이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는 두 개 조항이 신설됐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재단 이사회 의견 수렴도 의무화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정원도 15명 이내로 기존보다 2명 늘렸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제주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